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웅 선생입니다. 2021학년도 실전 300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300 강좌 특징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강의가 구성되는가 교재 구성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전 300은 본교재하고 그리고 분석과 해설집 두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교재와 분석과 해설집으로 되어 있는데 본교재는 300개의 실전 예상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고 분석과 해설집에는 당연히 분석과 해설이 들어 있겠지. 그런데 이 본교재가 심층 분석 문제랑 셀프 분석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층 분석 문제들이 대표적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고 셀프 분석 문제들은 여러분이 복습할 때 과제로 수행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심층 분석 문제들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다 중요하지만 심층 분석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분석과 해설집에 다시 한번 문제들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회독을 할 때 재풀이 할 때 좀 더 수월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책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의 자체는 일단 심층 분석 문제는 현장 강의에서 촬영이 돼요. 현장에서는 심층 분석 문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강좌들이 업로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셀프 분석 문제는 현장에서 진행이 안 되고 온라인에는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해서 따로 카테고리가 나눠질 거예요. 그래서 셀프 분석 문제 카테고리에 전문항 풀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300개의 문제들이 전부 다 촬영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당연히 다 풀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문항 구성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300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상 문제들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없어요. 100% 제작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학과 에너지 1단원이죠. 2단원과 물질 1단원 물질과 전자기장 3단원은 파동과 정보통신인데 이 3개의 파트에서 180문항, 60문항, 60문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6평이나 예상을 해볼 때 9, 6, 5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죠. 9, 6, 5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데 비중으로 따지면 1단원이 50%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연습할 때는 50% 이상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단원 구성이 아무래도 문항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강의의 목표, 실전 300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만점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 전커리가 특란도 특강이잖아요. 특란도 특강은 킬러 위주로 되어 있죠. 그래서 1단원, 역학과 에너지 파트만 책에 담겨 있었다면 실전 300은 전범이에요. 전범위. 1단원부터 3단원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당연히 1단원 같은 경우도 중요하지만 2, 3단원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예상이 된 문제들입니다. 역학 킬러 문제에 대한 실력 향상, 즉 특란도 특강이 여러분들이 들은 사람 짓고 안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에 특란도 특강 시즌 2 정도 또는 파트 2 정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하나하나가 특란도 특강과 비교했을 때 뒤지지 않도록 문제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춰서 대단히 많은 50% 이상의 문제들을 새로 제작을 해서 여기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단원 파트가 뉴턴역학, 연력학, 특수상대성 이 세 가지가 중요한 파트고 이게 킬러 주제잖아요. 그 킬러 주제들이 여기에 180문항이 들어있으니까 거의 특란도 특강과 같은 분량의 문제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푸는 것이 심층 분석 문제로만 풀기 때문에 과제물이 많이 나가요. 과제가 많습니다. 책 안에 있는 셀프 분석 문제들이 다 과제인데 그 부분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특란드 특강과의 차이점을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드린다면 현장 버전으로 따진다면 현장에서 풀어주는 문제가 조금 적다. 물론 온라인 버전은 사실 스튜디오에서 안 풀었던 것도 모두 풀어서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심층 분석 문제가 1단원이 좀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심층 분석 문제가 적다고 해서 문제가 적게 들어간 게 아니라니까 그런 게 아니라 셀프 분석 문제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층 분석만 따진다면 좀 밸런스 있게 강의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2, 3단원 다 포함돼서 밸런스 있게 구성이 됐다. 그리고 비역학 파트 일반적으로 2, 3단원 우리가 비역학 파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역학, 역학이 아닌 일반적으로 사고력보다는 지식적인 것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게 2, 3단원인데 2, 3단원에서도 이런 준킬러급으로 나올 수 있는 주제들이 있죠. 2단원의 전기장, 점전하의 전화판별 문제 그리고 자기장의 합성, 전자기유도 이런 것들 자기장의 합성자기장, 전기장, 그리고 전자기유도 그리고 3단원으로 가면 전반사라던가 또는 광전효과랑 물질파들이 결합되어 있는 문제들이 준킬러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준킬러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여기에 전범위에 걸쳐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건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실전 300이 끝나자마자 파이널이 진행이 되잖아요. 모의고사가 쭉 진행이 돼요. 물론 뭐 이전에도 프리시즌이라던가 시즌1이라던가 이런 모의고사들이 이미 진행이 됐지만 이런 모의고사에는 정말 지식적인 것들 준킬러로 나오는 게 불가능한 거 있잖아요. 자기작용의 사례, 뭐뭐뭐가 자기작용이 적용되는가 간섭이 이용되는 적용예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것들은 사실 준킬러로 나올 수가 없죠. 그냥 외우는 거예요. 일단 그런 정말 순수 단순 문제들 단순 지식 문제들은 실전 300에는 없고요. 모의고사에서 진행이 됩니다. 모의고사에서는 1페이지에 그런 것들이 균형 있게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단독 모의고사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정말 단순 지식형 문제들을 배제한 약간이라도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알겠죠? 실전 300은 그런 구성이에요. 그래서 중위권, 상위권 애들은 만점을 막기 위해서 실력을 단단히 하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중위권 학생들은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 계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책이다. 당연히 시간 투자는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문제들의 수준이 준킬러와 킬러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학습 시간은 조금 많으셔야 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수준이 다 다르니까요. 이미 1등급인 학생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학생도 있고 지금 이제 3, 4등급에서 1, 2등급으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학습 시간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계획을 세우셔야 돼.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자, 실전 300의 특징. 이미 쭉 얘기하면서 거의 다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합시다. 일단 위에 있는 것은 강력한 실전 문제로 수능을 압도하다. 이게 이제 슬로건이에요. 우리 실전 300의 슬로건이고 전체 문항 300 문항 전범위 준킬러와 킬러 문제를 총망라해서 새롭게 제작이 되었다. 연구소의 수양문항 비율이 100%다. 물론 사실은 99.99%쯤 될 거예요. 왜냐하면 물투에 있는 기출들 중에 정말 일부 두세 문제가 필요에 의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300개 중에 두세 개 정도.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시해놨어요. 알겠죠? 표시해놨습니다. 양아치처럼 100% 시작해놓는다고 해놓고 다른 기출문제 들어있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솔직하게 제가 한두 문제, 두세 문제 정도 그 정도는 들어있다. 사실상 뭐 100%죠. 그렇죠? 올해 EBS 수능 특강과 수능완성 모두 반영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용수철이 이번에 대단히 강화가 됐지 않습니까? 실전 300에 바로 그 강화된 용수철 예상 문제들이 포함이 되었고요. 열역학과 용수철이 결합되어 있는 열수철도 포함이 되어 있고 마찰력 문제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직면상에서 용수철의 중력장르의 용수철 그리고 EBS에는 마찰면 위에 용수철도 나오죠. 그런 것들까지 모두 반영이 되어 있는 교제가 바로 실전 300 교제가 되겠습니다. 킬러 주제 문항수는 당연히 다른 부분보다는 좀 많게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구성을 했고요. 비역학 준킬러급으로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준킬러로 어떤 것이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주제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어떤 해에는 전자기유도가 갑자기 준킬러 또는 준킬러 이상 킬러 주제까지도 올라가는 수준으로 출제가 되기도 하고 어떤 해에는 합성자기장이 그러기도 하고 어떤 해에는 전반사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두 대응할 수 있도록 문제들을 구성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일단 8월 2주부터 9월 말 온라인도 마찬가지야. 8월 둘째 주부터 9월 말 정도 사이에 강좌들이 모두 업로드가 돼서 9월 말이 되면 종강이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수업을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학생에 따라서는 실전 300과 모의고사를 병행하는 방식도 있기 때문에 학습법. 1회독, 2회독 이렇게 썼는데 이건 사실 일반적인 학습법을 얘기해주고 있는 일반적인 온라인 강의를 여러분들이 수강을 할 때 이렇게 하셔야죠. 특히 문제풀이 강좌는 미리 한번 풀어본다. 그런데 명심할 게 있어. 실전 300, 특남특강일 때도 얘기했지만 특남특강과 실전 300 같은 경우는 미리 아주 꼼꼼하게 풀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너무 많이 해야 돼. 즉 예습에 너무 많은 시간 투자를 하게 되면 진도가 안 나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강의 수강 전에 심층 분석 문제도 한번 풀어줘라 라고 얘기는 했지만 빠르게 풀어주세요. 완벽하게 맞춘다기보다는 어떤 문제인지 윤곽을 확인하는 거죠. 이게 어떤 문제고 무엇을 원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정도면 됩니다. 알겠죠? 풀어내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걸 풀어낼 수 있으면 강의를 왜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풀기 힘든 문제로 구성을 했어요. 강의를 듣고 배워갈 게 있는 문제들.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특남특강이나 실전 300 다 마찬가지인데 듣고 배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울 게 없는 문제집은 예상 문제라고 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수준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좀 빠르게 예습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강의를 수강한 다음에 수강한 다음에 그리고 풀이법들을 잘 정리하면서 심층 분석 문제들을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셀프 분석 문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심층 분석 문제로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실력 향상이 조금이라도 되어 있겠죠. 되어 있을 것이야.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한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꼼꼼하게 풀어보는 거는 바로 셀프 분석 문제를 풀면서 내가 맞췄다 못 맞췄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의미가 있는 문제들 그런 게 셀프 분석 문제 여러분들 과제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풀고 해설지를 보셔도 됩니다. 해설지를 보면서 다시 분석하고 내가 뭘 놓쳤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리고 강의를 수강하는 게 좋겠어. 알겠죠? 다시 심층 분석 문제는 좀 빠르게 보고 강의를 수강하고 복습하는 데 많이 시간 투자를 한다면 셀프 분석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고 풀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공부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강의를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난 좀 실력이 미쳐내서 다 봐야겠다 그럼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다 보세요. 아무래도 3, 4등급 학생들은 꽤 많이 봐야 될 거고 셀프 분석 문제도 1등급, 2등급 학생들은 시간이 좀 적다 다른 데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필요한 문제들을 발췌 수강할 수 있게 모든 문제를 그래서 푸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풀이법 잘 정리해 두시고 해설이나 강의로 대부분 해결이 되겠지만 그래도 거기서 미심쩍은 것들 좀 의심이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Q&A 게시판을 이용을 해서 잘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Q&A 게시판 잘 활용을 해주세요. 24시간 이내에 지금 현재 답변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 답변 반유도가 97%를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연구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도 질문할 때는 친절하게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질문 의도가 뭔지는 좀 드러나게 질문을 보는데 독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답변 다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친절하게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회독은 이제 강의 수강이 다 끝난 다음에 책을 한번 다시 푸는 것을 이회독이라고 볼게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이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이제 8월 초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지금 이거 촬영하는 것은 7월 중순이긴 합니다만 본격적으로 강의가 시작되는 건 이제 8월 초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8월부터 이제 수능까지는 한 4개월 정도를 남겨두고 있잖아요. 8, 9, 10, 11월. 4개월이기 때문에 이 실전 300이 끝나자마자 거의 파이널을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10월, 11월. 모의고사 풀이죠. 그렇죠? 실전 300을 가능하면 이제 8, 9월 달에 진행을 하고 그리고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재풀이하면서 파이널을 진행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고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게 진행되는 건 8, 9월이지만 학생들에 따라서는 그 앞에 이전 커리들을 해야 되는 학생도 있잖아요. 다른 거 하다가 여기 와가지고 좀 늦게 시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실전 300을 10월, 11월에 파이널과 함께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대신 그때는 시간 투자를 조금 더 해주셔야 되겠죠. 앞부분에서 못 했으면 뒤에서 해야죠. 그렇죠? 뒤에서 앞에서 한 애들만큼은 못 하더라도 그래도 앞에서 못 했던 것들을 하반기 여러분들이 추가로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 투자 좀 해주시고 다시 2회독을 할 때는 분석과 해설집에 심층 분석 문제들을 문제를 다시 다 넣어놨어요. 넣어놨기 때문에 빠르게 그것들 100여 문항쯤 돼요. 100문항. 심층 분석 문제가 300개 중에 그 100개들이 제가 여러분들이 꼭 다시 풀어봤으면 좋겠다라는 문제니까 빠르게 복습을 할 때는 그 100개 다만 나는 다른 것들도 복습을 하겠다라고 하면 선별해서 해주세요. 선별해서. 알겠죠? 내가 약했던 문제들은 다 선별을 해서 다 풀어보는 거는 하반기의 특성상 조금 효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선별해서 풀이를 좀 해주시고 풀이법들, 특히 자신을 괴롭히는 약점 문제들은 그 풀이법들을 잘 정리해서 파이널 기간에 반복해서 그 알고리즘을 잘 정리하면서 실력을 높이는 데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 실전 300은 모의고사랑 같이 병행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해. 그래서 8월, 9월에 할 때는 사실 여기에 집중해도 되지만 9월, 10월에 실전 300을 할 때는 모의고사랑 병행을 하면서 부족한 지식형들도 같이 활용을 하면서 푸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여기는 굵직굵직한 킬러와 준킬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지역 교과서에 있으나 잘 출제가 안 됐지만 수능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려면 모의고사와 같이 학습을 해주시는 게 9월, 10월에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리엔테이션은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좌에서 좋은 강좌 만들기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열심히 만들었어요. 진짜 막 3분의 2를 새로 제작을 하면서 우리 연구원들 막 머리턱 뽑으면서 머리턱 주저 뜯으면서 거짓말 아닙니다. 실제예요. 과장 아니에요. 머리카락 언제 치울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 아까 전에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머리카락 언제 치울 거야? 예, 치울게요. 주섬주섬. 예, 팩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지금 마무리 작업하고 있는데 연구원들아 죄송하다. 알겠죠? 대신 여러분들은 좋은 교제와 좋은 강좌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본 강좌에서 즐겁게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